아, 참나. 아니, 소미승 여사. 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? 가게도 안 나오고. 어머님은요? 응. 대학 때 나가셨어. 목덩이에 있는 친구군이 아프다고 병문은 가셨어. 근데 왜 그래?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몰라요. 좀 약으로 오지? 셀기한테는 뺏기고, 엄마한테는 못 뺏고. 그래, 좀 약으로 오지? 또 올려야지, 그럼. 어머님. 어머님, 좀 들어가도 될까요? 어, 들어가라. 네, 그럼 들어가겠습니다. 미진아, 같이 가. 무거운 거를. 어머님. 어머님. 어머님, 밥솥이요. 너무 낡은 것 같아서요. 제가 월급 탄 김에 하나 새로 샀어요. 이게요, 밥먹도 좋고요. 되게 오래오래 유지된대요. 그리고, 이거는 어머님 용돈이요. 많이는 못 드리지만, 매달 조금씩 꼬박꼬박이라도 드릴 생각이에요. 아휴, 그래도 뭐, 이렇게까지야. 아휴, 니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. 그래도 당연히 드려야죠. 어머님이 복수씨 30년간 키워서 줘주셨는데, 그 정도 보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어디서 이렇게 좋은 남자 구하겠어요. 밥통도 아니고요. 그죠, 어머님? 아니, 밥통도 아니고 이런 녀석은 어디서 받겠냐. 여보. 그래. 고맙다만,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받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. 그냥 편하게 받아. 우리 세계,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. 뭐 물론 빼앗긴 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겠지만, 그래도 어쩌겠어. 월급이다 뭐다, 입 싹 닫는 며느리도 있다는데, 우리 세일이 얼마나 기특해. 여보, 좀 조용히 좀 해요. 그래, 고맙다. 잘 받을게. 네, 어머님이 고맙게 받아주시니까,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래, 알았어. 근데 세아가, 너 월급 탔냐? 예, 아버님. 그래? 아니, 니들 오늘 쉬는 날인데, 시간이 있냐? 네? 아니, 왜요? 아버지? 아니, 세아기도 월급 탔고, 나도 얼마 전에 월급 탔거든. 그래서 간만에, 침묵 도무종하면 어떡하구. 엄마, 여보, 당신 애들 데리고 뭐 하려고 그래? 어머, 여기 당신 미쳤어 진짜. 며느리 데리고 뭐 하려고 그래? 가만히 있어. 당신 야구는 거 내가 다 복수해줄게. 어떻게 복수를 해? 아, 쟤 이거 월급 탔다가지고, 당신이 줄 테니까, 당신이 옆에서 보고만 있어. 어머, 저희 미쳤어 미쳤어 진짜. 야, 미진아. 너 정말로 괜찮겠어? 괜찮아. 내가 몇 번 쳐보진 않았지만, 그냥 해보는 거지 뭐. 내가 원래 게임이 강하잖아. 야, 너 알까기 할 때 생각, 네가 무슨 게임을 잘해? 너 몽땅 다 잃으면 어떡할라고. 걱정 마, 복수 씨. 내가 설마 그러겠어? 야, 미진아. 야. 어, 너냐? 어, 나다. 너 놀러올래? 아니, 보고 싶어서 그러지. 너 놀러와라. 그래, 끝난다. 아버지. 어, 벗어봐라. 아니, 근데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야? 아냐, 이따 보면 알아. 자, 그럼 준비 다 됐나? 시작해볼까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뽕나면 너도 앉아. 네? 어, 그래. 자, 앉아. 정말, 당신 왜 이래요? 못 살아, 내가 이 양반 때문에. 창피하게 며느리 앞에 마주 앉아서 부가는 거야. 아, 이 사람은 왜 그래? 있어봐, 속화 풀어줄 테니까. 자, 그럼 우리 며느리. 시작해볼까요? 네, 아버님. 시작하세요. 어? 근데 아버님이랑 노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. 저도 며느리이랑 노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? 이거 영광입니다. 회어 보내 합시다. 돈이 있고 울기 없게 해요. 걱정 마세요, 아버님. 자. 아버지, 저는요? 어, 너는 그냥 옆에서 응원이라 해. 자, 그럼 시작합니다. 자, 뛰시고. 자. 이리 봐도. 쭈쭈쭈쭈쭈. 이리 봐도. 쭈쭈쭈쭈쭈. 아주 눈 뚫리돌리. 쭈쭈쭈쭈쭈쭈쭈. 어디 치세요? 우리 월급봉투 옆에 놓고 칠까? 통장도 괜찮고 말이야. 빨리 입어. 난리난다 이거. 야, 이거 지금 내면 어떻게 해? 이따 이거 뭐. 아, 너 진짜. 그럼 뭐, 뭐네? 이거 세뇌? 아하. 야, 새끼 코드리 있나보네. 그럼 코드리 나면 나는 안되지. 아하! 아, 야, 차. 아버지 다 들으시잖아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. 먹을게 없으니까 그렇지. 이거 봐, 여기 파란 모를 꽃 같은 거. 이렇게 세 개나 있어. 어? 야, 국... 국진이 세 개라고? 아, 이거 무서워. 아 이거 무서워, 나도 어떻게 하지. 아이쿠쭈단호수 villa 걱정말 so, 미슨씨? 이 인형이야. 아, 이거 안붙는데? 아, 이거 안붙는데? 아, 이거 안붙는다. 좋아 좋아 좋아. 야, 이제 잘되는데? 괜찮아 괜찮아. 어, 괜찮아. 뭐가 괜찮아? 내가 잃은 돈이 얼만데? 아유, 괜찮아. 잃은 돈 맘에 두지 마시고. 자, 갑니다.